보금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보금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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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모래를 주님께 살아듯이 내 주 하나님 나 어찌 잠잠하리 사랑하라 나루아 나루아 주님께 무덤이 빛이 승리해 주 왕 되신 주께서 다스리네 신실한 신 구원해 주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무덤이 빛이 승리해 주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신실한 신 구원해 주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무덤이 빛이 승리해 주 왕 되신 주가 더 많은 신실한 신 구원해 주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기쁨의 모래를 주님께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기쁨의 모래를 주님께 찬양해 주와 달뜨렷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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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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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다. 제 비교를 아예 말씀을 논리적으로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는 예수 그리토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서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이게 성교사들이 나가야 될 길이고 이게 개신교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전체 개신교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게 종교계획이야. 종교계획 다른 거 아니야. 이게 회복이 돼야 목회가 목회가 돼. 사보검사 같은 목회가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목회가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한 번 설교로 3천명 5천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생명 살리는 설교 하나님으로 확장하는 설교 진짜 성교가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원들이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사역을 회복시키는 키가 뭐냐 그 키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리세요. 나는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이 모델들은 진리의 회복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고 성프렌시스 같은 성자가 되는 것들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조나이들 같이 기도연심하는 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스미스 이스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어떤 학자를 통해서도 어떤 천만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도 그걸 통해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키가 뭐냐면 진리의 회복이에요. 진리의 회복 진리의 회복 예수님이 전했던 바우진 했던 이런 복음 진리들을 교리에 의해서 섞이지 않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래야 진짜 삼중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삼중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옳은 데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다이사의 새벽별 같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게 옳은 대로 가는 거야. 진리의 회복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그게 옳은 대로 가는 거야. 로마서만 가 꼭 떠들만한데 여러분 산상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역도 이런 것 유행하는 것 그런 거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을 진득하게 추구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아니야. 이런 말씀 없었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치유가 있었나요? 아니야. 없었어. 여러분 내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부터 이빨도 다 빠진 어떤 할머니 있었어. 그 사람하고 독력을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치유연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치유 이게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서 치유와 축사를 합해서 그래서 삼중사역을 이랬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다.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충만하게 안 나타났어.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기도 열심히 해서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에 치유가 일상화되어야 된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치유가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진짜 돌파를 타간 것이 김옥교 목사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말씀의 인사를 강력하게 계속 보시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해석이라는 단계로 자꾸 인도하시고 김옥교 목사님도 완전한 단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지은사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록 사녀들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삼중사역이 했던 사람이 여러 개 있어요. 존 웨슬리도 어느 정도 그 사역을 했어. 차에스 피니도 어느 정도 그 사역을 했어.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오랄 로버치가 상당히 그런 사역을 했어요. 오랄 로버치가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회복시키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회복시키는 어떤 일이랬어요? 전성기 때 1년에 백만 명을 구원하는 일이랬어요. 전성기 때 1년에 그 한 사람의 모든 사역을 도와가지고 합해서 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수많은요. 나는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1년 안에 천만 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의 얘기가 너 어디까지 나는 몰라. 그 이상이 돌아온 일이 나는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가장 완전한 수준에 지금 차올랐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프리카 성교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세미나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95%, 90%가 회귀하고 변화되고 이제 목회질이 나왔다. 이제 부흥이 왔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가 살길이라고 그러고 가는 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는 데 말. 그게 뭐예요?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회복되고 천국보금이 전파가 되고 그 위에 치유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삼중사역의 힘입니다.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모델인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주님께로부터 수없는 게시를 받았어요.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치주자로 불렀다. 나는 너에게 기목기목사를 붙여줬다. 이것은 왜냐? 이거를 위한 것이다. 이 삼중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모델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회복시켜서 너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고 이 삼중사역이 너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로 다른 성교사역으로 다른 교단들로 다른 여러분의 성교단체로 뻗어나가서 교회들이 개혁되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목회가 목회되고 성교가 성교되고 주수하고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보호해준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끝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옵니까? 영상의 말씀에 있어미 여기 있어미 우리가 네 계로 가오니까 진리를 사랑하니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니까 나와요. 그게 진리를 알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여주여하다가 선지자들하고 귀신 좋고 많은 건등을 해가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죄게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줘서 복종시키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살다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거야. 단순히 예언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단순히 치유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만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나 왜 나만 생각하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며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영혼들을 생각해야지 이 시대를 생각해야지 한국교회를 생각해야지 이 시대의 개신교를 생각해야지 지구의 구원에 대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거 하나뿐인가 그리고 나는 왜 누가 뭐래도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나는 왜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나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께로 교회를 회귀시키는 목사들을 설조를 목회를 사역을 성교를 가르침을 삶을 모든 것을 완전한 주의라는 모델이신 예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목회가 아니고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똑같은 성교가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고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성교하시는 것처럼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이 다 회귀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다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자유지가 있어서 암마 완벽한 진위를 전해도 꼼짝 안 할 사람도 있고 암마가 엄청난 기장이라도 꼼짝 안 할 수 있어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 그걸 잘 보고 있어 우리는 미국과 배부른 저주받은 나라들에서 너무나 그 현실을 쪼저리게 보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될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니다가 배신하고 멸망받지만 하나도 뭐 하나도 문제의 의식은 없어 저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러지 아 내가 쟤를 좀 더 돌사포 살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베드로 통해서 신방했어야 되는데 안드로 통해서 상담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전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가 아니야 끌고 갈 수가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증여성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절대견 증여성을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따를 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우리 계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그릴 때 군대가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소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 가지고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맙시다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오랫동안 수많은 예민한 신자들이 내가 혹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나는 이제 회개가 불가능하거나 버림받는 건 아닐까 이런 범인 때문에 고통을 해왔어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또 나름 진실한 사람일수록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존버전이 고민 가운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신자에 대한 다음 고백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하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생각한다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일은 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사망의 일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망의 일은 제가 뭐지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열심히 노래가 봤는데 포기했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사망의 일은 제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사망의 일은 자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사망의 일은 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안 나와요 표현이 나오니까 사망의 일은 제가 뭐지? 이렇게는 되는데 그게 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사망의 일은 제가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내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견해들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왔어요 이 시간에는 그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사망의 일은 제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민수기 15장 27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죄를 드리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속죄죄를 드리라 그러면 사암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죄죄를 드릴 필요도 없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이거는 사암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에서 끊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버림받아서 반드시 지옥 갔냐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는 고의성이 없고 부지 중에 지는 죄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이게 맞다 그러면 모세나 다이시나 바울도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그들이 부지 중에 지은 게 아니라 고의로 계획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멸망받아 지옥 간 게 아니라 용서받았고 천국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가톨릭의 견해 가톨릭에 의하면 죄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가벼운 죄하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가벼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무거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무거운 죄가 일곱 가지 종류가 있다 살인가들부터 유지해가지고 무거운 죄는 일곱 가지 죄가 있다 그런 식으로 가톨릭에서 규정을 했는데 이건 너무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지 모세나 다이도 살인도 하고 가늠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런데 그거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무거운 죄거든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견해는 완전히 엉터리다 그렇죠 참 믿기 힘들 정도로 엉터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징계를 받는 죄 어떤 학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망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즉 이 죄가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게 만드는 죄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 때문에 바로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들에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고린들에서 11장 30절에 보면 성만찬에 부주의하게 참여한 죄로 잠자는 자 그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건데 잠자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이 죄가 그것을 뜻한다는 근거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망의 일이라는 죄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측결 심판 같은 게 임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죽는 죄 그런 죄를 가르친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망과 대조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과 대조되는 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사망은 멸망을 뜻한다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간단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해석이 아니죠 네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보금을 고의로 왕고하게 거부하는 죄 보금을 고의로 왕고하게 거부하는 죄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불신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신자들이 짓는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보금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보금을 안 받아들이고 왕고하고 강팍하게 거절하면 결국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금에 왕강하게 거부하고 보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는 게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뭐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럴수도 하죠 그런데 스테판 스테핀 스말리는 이런 견해에 이런 견해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신자들은 사망할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기서 오로지 비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세례식 이후의 죄는 분명 직면할 필요가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10장 26절로 31절 등과 같은 본문들에서는 신자들이 전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지적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요한의 경고와 정통적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요한이 비록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단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몇몇 신자들이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또한 레이몬드 브라운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요한일서의 주제가 아니다 저자가 그러한 관계없는 주제를 결론에 도입하고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짓는 죄라고 말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 지금 신자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불신자가 짓는 죄라고 그러냐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결정적인 요인은 이런 견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의 거짓 교리에 속은 거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신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회교할 수 없으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불신자로 짓는 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하면 다 잘못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진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학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경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성령 모독죄하고 동일시를 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일 짧은 거 누가복음 12장 10절만 읽으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죄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거죠 용서받을 수 없다 회개해도 안 된다 자백이 끝났다 그건 지옥이다 그건 멸망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특징도 그거 아니에요 뉘앙스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학자는 요한이 문맥에서 성령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성령에 대해서 오장에서 하나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성령 모독죄이겠느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왜? 성령 모독죄를 말하는데 거기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사망에 이르는 죄 설명을 안 하잖아 명칭만 말하고 이게 착각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딱 설명을 했죠 그러면 성도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죄를 지으면 그건 회개도 안 되고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니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들을 위해서는 중복이 될 필요도 없어 그들을 위해서 기대받고 소용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버렸어 지옥 가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런 얘기거든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설교할 때 다루는 내용들이 그때 다 설명해 줍니까? 성경의 저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꼭 전후에 뭘 말해야 하나 이게 이런 뜻이다 이게 학자들의 어떤 굳어진 사고의 흐름인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데다가 성령 모독죄라고? 사망에 이르는 데다가 성령 모독죄면 왜 요하일소 5장에 성령에 대해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성령 모독죄를 말하지가 없어? 그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했지 알고 있으니까 요하일소 5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말은 맞지 않고 제가 심사 이걸 깊이 연구해 봤어요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성령 모독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맞다 성령 모독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다 그것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야 그러나 성령 모독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맞고 성령 모독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저는 다수의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성령 모독죄를 진리를 알고도 완고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다가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보금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힌다고요 그러나 성령 모독죄에 대한 선구들을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한 본문들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이 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금을 거부하고 안 받으려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게 문맥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 12절, 22절, 26절, 3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고쳐졌어요 그가 사람들이 큰 환호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뾰족하게 짐 나쁘듯이 보면서 이가 귀신의 왕 바라사람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라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 역사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쭉 성령 모독죄에서 얘기해요 마가고 3절 22절이야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 모독죄에 대한 걸 읽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인정합니다 성령 모독죄에는 단순히 보금을 거부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로 행한 축사나 치유나 이 성령의 역사로 행한 기적을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단이다 사임이다 이게 성령 모독죄다 이거를 학자들도 이게 문맥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인정돼요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죄가 바로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이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성구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말 보세요 마태본 12장 32절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심으로 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말이죠 마태본 3장 30절이 그러니 이명 그들이 말하기를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성령 역사를 귀신 역사로 하는 말이지 누가 보면 12장 10절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또 말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또 이게 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독이라는 단어도 말과 같은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모독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단순히 보금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짓는 죄예요 말로 짓는 죄 말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면서 성령을 상대로 짓는 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해방죄고 이게 무시무시한 죄고 회개할 수 없는 죄고 멸망 만든 죄고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금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짓느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수의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죄는 불신자들만 지을 수 있는 죄야 여기서 착각이 일어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믿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불신자만 지을 수 있는 죄야 대부분의 죄성이 그쪽으로 나가요 그게 맞는 것 같죠? 틀린 생각입니다 이게 왜 틀린 생각이냐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아직 완전한 신약시대가 아니야 구약시대야 유대교가 여전히 유효할 때라는 말입니다 유효할 때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더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층이었어요 더구나 당신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신자를 성령에 임해서 교회시대가 되는데 성령도 임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전시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시장이 찢어져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건데 성전시장을 찢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유대교의 시대예요 유대교의 시대의 끝무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신자를 못 지는 죄고 불신자를 지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믿는 자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예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와 신자들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겁없이 정말 겁없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또 신자들까지도 겁없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역사 내내 부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지적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특히 이단사장꾼들과 종교적인 목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경과 바리세인보다 더하면 더할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대답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면 성령모독제가 되고 신자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면 성령모독제가 되지 않겠느냐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죄든지 불신자가 지으면 죄가 되고 신자가 지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도 죄는 죄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날도 분명히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성령모독제를 지을 수 있고 지은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지옥에서 뒹구르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은 끝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성령모독제에 대한 저의 오래된 견해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엘마스크의 글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엘마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핵심 부분만 말하면 마가복음의 문맥을 고려할 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예수님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를 뜻하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이 석양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말로만 어? 성령의 역사를 저건 귀신의 힘으로 한 거야 바하세브레심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런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구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안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해방죄는 모독죄는 그런 죄지 단순히 성령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해서 그건 성령 모독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논지인데 정확한 말 아닌가요? 문맥적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너 충격을 받았어 난 성령 모독죄를 이렇게 하라는데 그럼 진짜 아닐 수도 있나 봐 그러나 여러분 이단사냥꾼들 안 그렇잖아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적대적인 건 사실 아니잖아 종교적인 목사들도 안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고민을 했어요 과연 성령 모독죄는 뭐야?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 난 모르겠다 어떻게 말하는지 난 모르겠고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단사냥꾼이나 종교적인 목사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꼭 성령 모독죄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총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사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혹 사안받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즉 포기하지 말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만약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면 회개해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죄지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행한 일 아닌가 일명 양다리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져야지 이쪽도 고려하고 이쪽도 고려해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석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 일어나는 한계 난 이제 모르겠다 난 포기했다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많은 거예요 난 모르겠다 포기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빚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모독죄가 뭔지가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자 그때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죄를 짓는 자가 신자냐 불신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신자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버림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또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1에서 6장 4절에 6절 10장 20절 28절에 보면 다시 회개케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다 다시 라는 것은 전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한 번 미쳐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자들이 불신자로 평가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성령 모독제를 지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불신자만 지을 수 있는 죄다 신자는 이런 죄를 못 짓는다 그렇게 구분한 주석들은 엉쭈한 짓들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라고 다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믿고 있을 뿐 진짜 회개하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사람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담이나 평소적인 무덤 같은 그런 외식자들이 실학대학 교수들이나 목사들 속에도 너무 많다는 거야 수두루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비단할 때 성령 모독죄를 지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뭐가 다른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같은 유형인 사람들 조금 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이라면 그들이 짓는 그 죄는 회개가 불가능한 성령 모독죄를 지어야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나 신자들 속에서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누가 짓느냐가 아니라 죄질의 문제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너 사형이라는 거야 그래 이게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네가 지었으니까 사형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죄질의 문제라는 것이 죄질의 문제 그만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누가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질의 문제입니다 죄질의 문제인데 그러면 사형과 바리세인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뱀들아 독수라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악의적인 사람들 악질적인 사람들 악질적으로 비난하고 금을 잡고 물었듣는 사람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바시세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중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물론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이들과 달리 무지해서 비판하고 대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은사중지론의 영향 때문에 특히 여러분 교계의 어떤 거짓되고 불이한 결정에 속아서 오판들을 가지고 그래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비난을 해도 우리 교회에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은 마신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야 그거는 죄는 죄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겪어봐서 잘 아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기관이나 바리진들 못지않게 매우 질이 나쁘고 악질적인 목사들도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야 사사보 역사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아프리카 성교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렇죠? 성경의 해석 보면 저게 사람 지혜로 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아쉽게 하자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기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처럼 자기중심적이어서 시기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악질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공격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교단마다 들어차 있습니다 일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습적인 거짓 의미를 쌓는 직업적인 2단 사냥꾼이 그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2단, 3단 훈훈하는 것은 명백히 성령 모독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모독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바리새인의 죄와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모독제는 불신자만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고 목사들도 지을 수 있는 죄고 교수들도 지을 수 있는 죄고 초대형께 목사도 지을 수 있는 죄고 지독교인들도 부지물식까지 지을 수 있는 죄고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그런 죄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리 에드워드의 경고를 소개해드리고 마칠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경고가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경고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마칠려고 하는데요 전화드리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그저 떠돌아다니는 풍문만 듣고 부흥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유대인 교법사 가말렬의 충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감받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지만 여전히 목을 곤추 세우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히 충고하고 싶다 모든 죄 중에서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가 가장 나타나기 쉽다 위대한 부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부흥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이 이미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그들이 맡고 있는 부흥운동에 악의를 품고 이 부흥이 다름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밥종수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밥 목사님이 자신이 지옥 갔을 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와있습니까 성령모독제를 범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종교적이고 잘못 알고 시기심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다른 개가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일 때 저거 막기 역사다 저거 귀신 역사다 저거 사입이다 저거 이단이다 성령모독제에 걸려서 수두룩하게 지옥에 와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건 신자건 정말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혜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에 경혜감을 가져야 돼 경혜감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흥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역사에 대해서 말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속에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